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찾아뵙습니다. 영상을 찍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자주 못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노력 중입니다. 오랜만에 올렸으니까 오늘은 흔히 휠인들 많이 쓰는 휠인 중에 하나 올려보려고 해요. 가스펠 찹스라고 해가지고 가스펠에서 많이 쓰는 거 흔히 교회에서 휠인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려운 거 아니고 천천히 해볼게요. 릭은 이래요. 그냥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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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이거거든요. 이건데 이거를 유견음으로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보여주면 천천히 마지막에 발 두번 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마지막에 싱글로 해도 돼요. 이런식으로 해요.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친다든지 한번 해볼게요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왼손으로 치셔도 되고, 오른손으로 치셔도 되고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. 이거를 많이 응용해보면 돼요. 해볼게요. 해볼게요. 들어가고 별거 아니죠. 간단하게 이런식으로 치시면 됩니다. 수고하세요.